저희 어디 가요? 우리 군산관 군산을 갑자기 왜 가요? 오늘 1일 택배기사야 구독! 알림 설정! 알지? 저번에 홍철 이용 세식래 선수 만나가지고 사인 받고 했었잖아 그거 유니폼을 다섯 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접속을 안하네 접속을 안해 그런데 이제 한 명이 어떻게 좀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한 명이 고마워서 내가 직접 서프라이즈로 전달해 주려고 유일하게 그분만 연락받은 거야 어 그분만 주소를 안 주소를 몰랐고 못 보내드리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죠?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떼아닌 군산을 군산 가본 적 있어?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? 나도 한 번도 없어 멋있다 힐링 열고 와버렸네 하 과연 이제 우리 구독자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과연 집에 있을 것인지 약간 지금 좀 걱정이 그래서 집에 없으면 어떡하지? 집에 있어라 제발 부탁한다 금방 갈게 안전운전 화이팅 간다 이 친구 이름이 장성우야 장성우 성우 친구 성우야 집에 있니? 집에 있어야 돼 진짜? 진짜 왔어 진짜 왔어 너네 집 앞이야 성우야 구독자 성우친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피온맨으로 변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또 약간 위장을 하고 딱 나의 정체를 밝히면 더 서프라이즈 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자 피온맨 변신! 아 이거 너무 유치하다 그래도 할래 성우야 안녕? 피온맨이야 금방 갈게 문 열어줘 종네 수상해 보인다 그치? 나 같으면 문 안 열어줄 것 같은데? 흐흫흫 벨이 있어 벨이 나 눌러 볼게 눌렀는데? 벨이 안 눌려 벨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어 저희 집도 벨 안 대서 이렇게 두드리거든요 아 그래? 장성우씨 계세요 문은 잠겨있거든. 안에 사람 없는 것 같은데. 등록 터져있고. 차에서 그냥 잠복. 어디 있을까? 바로 앞에서? 차를 이쪽으로 놓을 테니까. 뜯어 뜯어 뜯어. 안녕하세요. 어디세요? 성우 분한테 전달드릴 게 있어서. 아 성우요? 네. 집에 있는지 모르겠네. 있다 있다 있다. 있다 있다. 나 뭐 알아보겠지? 고소입니다. 장성원 분인데요. 고소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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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후로 바로 알아봐 버렸네. 아 예. 형 보니까 좋아? 네. 그래 한번 안어. 몇 살이야? 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예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? 네 중학교 1학년이라고? 네 짜잔 홍철 세잉냐 이용선수 유니폼 싸인 유니폼이야 아 네 아니 지금 전혀 안 기뻐하는데 아니 기뻐요 어 기뻐요 리액션 다시 한 번 해봐 와아아아 그래 일단 우리 당첨돼서 축하하고 네가 유일하게 나한테 주소를 얘기해 준 사람이야 그래서 형이 온 거야 원래 이렇게 오지는 않거든 형이 선물이 하나 더 있어 공인데 이게 무슨 공이냐면 형이 축구 영상을 찍잖아 형이 처음으로 썼던 공이야 아 전혀 안 좋아하는데 아니 아니에요 형 지금 집에 갈까? 아닙니다 부프지? 네 많이 좋아해요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쏙 떨어져 왜 떨어어? 왜 떨어어? 어 이러지마 형이 너 협박하는 것 같잖아 공부 열심히 하고 피파도 열심히 하고 네 형한테 처음으로 주소 알려주셔서 고맙고 네 이 공 잘 보관해 놓고 밥은 먹었어? 네 먹고 있었습니다 아 먹고 있었어 아 저런 형이 밥 좀 사주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안 먹었어요 그래 그럼 밥 먹으러 갈까? 네 그래 그래 지금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거 갖다 놓고 와 갔다 와 갔다 와 아 귀엽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이벤트 당첨자분들 좀 오해하실까봐 한마디 하는데 다른 분들 제가 안 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안 갑니다 진작에 나한테 주소를 빨리 알려줘야지 성우 혹시 여기 근처에 맛집 있어? 거기 갈까요? 어디 어디? 빵집 아 이성당 갈래? 아 네 너 이성당 알아? 네 군산 사는 애한테 이성당 가자고 하는거 좀 형이 빵 좀 사줄게 형이 너 빵 셔틀 한번 해줄게 성우 원래 군산 살았어? 네 군산 한번 자랑 좀 해줄봐 음 죄송할게 별로 안 웃어 웃어 왕껏 웃어 왕껏 웃어 그래서 형은 형 유튜브 많이 봐? 네 오 어떤 거 많이 봐? 그냥 맨날 올라가는 거 그냥 피파하는 것만 피파하는 것만? 피파하는 건 무조건 보는 거 딴 건 안 보는 거야? 아니 아니 다 봐요 아 너 약간 말실수 할 뻔했다 너 피파 많이 봐? 네 많이 봐요 오 그럼 피파 올라온 유튜브 중에 누가 제일 좋아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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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track 아